여러분 전에 마트에서 짜뿔닭 산거 기억나요? 짜뿔닭 그거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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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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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파티연을 불렀거든요 머리수가 불안하니까 또 불닭만 먹기는 아쉽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바짱의 음식을 먹을게요 enorme만 먹으면 좋겠군요 새로운 다른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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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기를 하면서도 겁나 조합이 군뻔 없긴 한데 모테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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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을 구입했다이? 하하하하하하 너무 이쁘다 모르겠지? 이미에모를 나 turnt아 아우터 유튜브에 더 impostEh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네, 네 요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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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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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에몬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야채? 야채가 야채가 아 뭐해? 가족이, 10월이 전에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잊고 싶은데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체크가 자아're 이거 못할 수 없을인가 나는 이거는 야! 이렇게 하는거는 못한거야! 소금은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아! 이렇게! 아! 이거! 에! 그거는 맛있어! 에! 안 먹지? 안 먹지? 안 먹지? 안 먹지! 자 오늘! 이거 또... 아! 이거 한국어! 이거... 아! UFO가 한국어 소유기 시작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한 명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다들 리액션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구울까? 그럼 도도 사과 이거 뭐 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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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울까? 이 정도면 괜찮을까? 양파 양파 오니언 오니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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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짭불닭이 좀 어째생겼는지 좀 봐야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색깔 완전 똑같고 얼핏 보면은 비슷합니다 1초 불닭볶음면 딱 그런 느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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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안은 이런 느낌 야 얘가 훨씬 대잔데 아무튼 존재감만 어렵듯이 알고 있는 외국인이 보면은 어 이건가? 하고 집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디자인의 인정 진짜 소스 넣기도 편하고 물 붓기도 편하고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야키소바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랑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아 그리고 소스 소스가 좀 특이했는데 우리나라는 액체로 매운맛을 내잖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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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들은 가루로 매운맛을 내더라구요 거기에 무슨 뭐 이상한 기름 추가해가지고 매운맛을 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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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양양 하나 날아갔다 네 냉물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무가야겠는데 오이시소오오 오이소오 이따아겯아스 아리아도자이마스 마아찜 비루 떴 동룟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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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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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 hey 食べる前にこれをはいとりあえず これを食べてみよう ok ok mma and i would mma 으 じゃあで3本どうぞどうぞ 5 night eeamda こっちの方オリジナルじゃないよ rd 먹지 못해서 그래 Teek 게먹을 해?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게레인 게레인 너가 좋아? 거짓?" 땡괴로 못해! 네네러가 아니겠지 공격한 걸 cken Old St. 辛い? 来た? ネギさん来た? どうだろ? んで? 맛있った 美味しい 美味しい? うん 美味しい思ってる美味しい うーん じゃあオリジナルをね 食べていきまーす はーい 宮芋大好きよこれ うーん 辛いかも こっちの方が… あっ辛い! わっ辛いわ わっ辛いわ わっは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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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ぁ 辛い! 辛いですよこっち もう行け! めげさん挑戦チャレンジ! 正義さんチャレンジ! わっはぁ 口の中にさっきのが残ってる 辛い! 辛い! 取ったなぁ お口直し 口直し うん うん 美味しいそう! 辛すぎるから 味を… わからないね わか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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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牛乳も うん ちんちゃこ 私お気に入り牛乳の入れたらめっちゃ美味しいよ 入れたら? うん 入れるの? もうノーマシッそう 入れる? マジで入れるんかい ちんちゃ入れたよ うん クリーミーになるの ちんちゃカルボなら ちんちゃカルボ ちんちゃカルボなら ちんちゃカルボ うん 全く辛くないな もう食べるんだ いやー食べるんだ 素敵になっちゃって 素晴らしい もうちょっといいね 素晴らしい もうちょっといいね もうちょっといいね 素晴らしい 勇者って ねぎ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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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しい? いけるのよ よかった おいしい 私も食べてみよう クリームカルボでしょ うん あんじゃんすねじね うん うん あんじゃんすねじね はいはい やばいな韓国みたいここ あはは 韓国な遊び 韓国な遊び そんならもち そうそうそう そうそうそう 上手上手 はい そう そうでしょ そうでしょ 待って こんぐらい ねえ やったー やったー やっぱネイティブは違うね やはー おっ 大丈夫ね大丈夫 大丈夫 やったー ネイティブは違うね 違います あー エビもマジかよ 冗談じゃない 冗談じゃないわ あー バーバ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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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ー これでよって行くよ 人々は 潰されて行くよ はいはいはいはい 아, 그니까요?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이번 달이 끝 이번 달이까지 이번 달이 끝 저녁 오, 진짜 정말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씻어먹으면 좋겠어요?